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타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이 받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워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이 잘 될까 두려워하고 또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식의 행여나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또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이러한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이고 잘되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덕을 세울 만한 그러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내 삶 속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그 두려움에는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 자기 존재에 소멸되는 것,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모든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 생명에 대한 소멸, 자아에 대한 소멸,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일생을 메어서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전하는 모든 인생들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 두려움의 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러한 마음 상태, 이러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왜냐? 건강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사고를 당해서 다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모든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사실은 가만히 내면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자체가 꼭 이러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의학할림원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모임에서 조기 건강검진 과연 유익한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참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건강검진 필요한 것이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는데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진 세트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불이익이 더 많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가장 흔한 암인 갑상선 암이 10년 내에 10년을 통계로 보게 되면 갑상선 암이 진단된 통계가 15배나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봐서는 갑상선 암으로 죽는 생존율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를 따지면 검진을 별로 안 할 때나 많이 해서 15배나 많은 암을 발견했을 때나 생존율은 똑같다 이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 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한 조기 암 검진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루틴으로 누구나 40세 이상이 되면 유방암 검진, 장후암 검사, 갑상선 암 검사 이런 암 검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 결과로 봐서는 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페트 검사라든지 핵의학 검사라는 게 있죠. 또 폐시티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사하면서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설량이라고 그러죠. 방사선 설량 피폭량이 한 100장 정도. 옛날에는 500장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시트야. 지금은 저산령 시트라고 해서 한 100장 정도 엑스레이를 찍는 그러한 방사선 설량의 피폭량이 높아진 거예요. 높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방암이 조기 진단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존률을 또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내가 이만큼 오래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오래 산 이유가 꼭 조기 발견해서라기보다는 그 암의 성격이 저강도 이러한 악성의 그 종류가 조금 낮은 악성의 종류의 암이 걸렸기 때문에 좀 오래 산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물론 검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이러한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검사를 해서 뭐 쓸데없이 이상한 종양이 발견되고 그 종양으로 말미암아 울고 불고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나고 비상이 나고 그냥 뭐 잠 못 자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방사선 치료요법이나 항암요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삶의 질에 있어서 과연 몇 달 더 산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이 났는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 암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간암으로 또 하기도 박사하기도 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보다는 차라리 보존치료해서 조금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사시다가 준비된 상태에서 좀 가시라고 이렇게 나는 공부하고 싶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항암제 자체가 암을 조금 이렇게 낮춰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다른 암을 유발하는 암 유발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그러한 가운데 치료하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쌓입니까. 또 좋아졌지만은 평생을 재발할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다 이거야. 그건 난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모르고 쓸데없이 막 이같이 검사하지 말고 모르고 살다가 따라가면 이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중국의 왕엽형 박사라고 하는 분이 면역계 학계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분이 죽은 사람 노인 70세 이상 노인의 죽은 사람들의 폐부를 한 결과를 다 종합해서 본 결과에 약 50%의 그러한 70세 이상 노인들이 종양에다 두 개 이상의 종양에다 걸려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을 떠나신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만성 대사성 질환이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신장 합병증이나 혈액 문제 혈관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지 그 종양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모른 채로 그냥 인생을 일생을 살다가 그냥 떠났다.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부산하게 쓸데없이 수술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항암 치료하고 여러분 갑상선 암인 경우에도 이렇게 검사를 안 한 사람과 검사를 해서 발견한 사람의 생존율을 보면 똑같아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무분별하게 검사를 많이 한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조기 발견이나 미명하에 하지만 그러한 검사는 가정력이 있거나 또한 주치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좀 예상이 되고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러한 맞춤형 검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검진을 해서 만약에 암으로 진단이 되면 그 병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오히려 그 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막 지옥불이 타는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속에서 말해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가 좋더라 무슨 자연요법이 좋더라 무슨 면역요법이 이것저것 다 귀에 솔깃해서 하다가 보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특별한 효과가 없죠. 만약에 그러한 요법들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현대의술이 그걸 그대로 두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다 검증하고 실험을 통해서 다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효과가 나타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되더라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의 이러한 모습에 따라서 또 양에 따라서 또한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맞춤형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그냥 평준화되고 그냥 마치 붕어빵을 찍어냈으니 모든 게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득보다는 해가 더 많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의학할림은 그러한 저명한 학자들의 결론이 됐다 이겁니다. 검진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저희 병원에서 검진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무분별한 검진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움에 대한 암에 대한 두려움. 몇 년 전입니다만 마감인데 지금도 안타까운 분이 계세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았는데 얼굴 색깔도 변하고 해서 혹시나 간에 문제가 있나 봤더니 이미 간아 말기가 됐습니다. 초음파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밀하게 종합병원에 가서 한번 CT도 찍어보고 다 해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분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봐야 소용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붙들고 있었으면 안 되죠. 또 그렇게 하면 또 의학의 또 모든 법상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족에도 얘기를 해서 그걸 알려줘야 되고 본인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방법이 꼭 좋은 방법만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그냥 선생님, 원장님 제가 원장님만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원장님 거기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원장님만 믿겠습니다. 아내에게도 알리지 마시고 가족에게도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냥 나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교회에 또 헌금도 치유사회에 가신다고 목사님 명을 들었습니다. 헌금도 또 가져오셔서 미안하게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도 최선의 방법으로 면역요법이나 메가 비타민요법이든 이러한 보증요법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살다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 아주 예상외로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뭐 간 수치도 좀 좋아지고 뭐 암이 많이 좋아졌다 이건 아니지만은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몇 달이 되고 6개월이 지나고 하니까 그래도 이 보호자에게 연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만약에 이분이 악화되거나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시면 나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 의료법상 그대로 둬서 이거 꼭 일단은 보호자에게 정의 얘기를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계속 치료하든지 그때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극구사정에서 아내를 보호자를 사모님을 불러서 사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금 말기 상황이고 그런데 예상외로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는 금방 왜 이걸 아직까지 이대로 뒀냐 말이야. 빨리 종합병원을 빨리 후송시켜야지. 의뢰해야지. 원장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항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의뢰서를 썼는데 그분의 그 옆에 있다가 그냥 얼굴이 죽을 상이야. 안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나 또 보호자의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뢰서를 써줬는데. 한 2주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요. 의사선생님에 대한 믿음. 저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어. 내가 저분만 붙들면 내가 좀 살 수 있어라는 그러한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의지하고 있은 그러한 마음의 평안. 이러한 것들이 면역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면역 기능을. 거기에다가 보조욕법 이런 거. 이거 자체가 완전한 치유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수술을 할 수도 없고. 한다면 면역 치료 아니면 항암요법인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믿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면역 세포가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그래가지고 면역 기능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활성 산소가 말이야. 독소가 발생되는 거예요. 활성 산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면역 세포의 기능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이 공포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주 만에 급격이 악화돼서 사실은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암에 대한 합병증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죠. 혈관이 막히든지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무슨 급성 폐렴이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금방 면역 세포, 악성 세포뿐만이 아니라 병균들이 2차적으로 감염이 되어서 그 사람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사망의 이러한 공포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나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질병의 건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자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질병과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건세에서 일시에 자육해야 되는 그러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니라? 의사니라. 예수님께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심지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다. 자문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예요. 자문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우리를 몸은 건드릴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이러한 결과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죄에 대한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죄님을 깨닫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시제 소위 말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방향성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이러한 생각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저 사람 꼴을 안 받더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건데 어쩌다가 내가 재수가 없어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과거에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과거를 항상 돌이켜보며 과거에 매어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이러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 매임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우울증에 빠지고 강박관념에 빠지고 분노와 이러한 미움 속에 빠지고 원안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그러한 트라우마 PSD, 그 외상후 신드롬 이러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 과거의 허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며 이 과거에서 노연함을 받아요. 해방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과거에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에 대한 원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육해되는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나아갈 때 형제와 불안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성전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러 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내 하물과 이러한 죄악들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지까랑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슬픔과 낭만과 좌절이 거니임없이 흔들흘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믿부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있는 죄와 허물 자기의 실수 연약함 부족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더 이상 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제 생각할 수도 없고 완전히 그냥 지워져버리는 것 지워가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에 희생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완수를 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정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목을 따잖아요. 목을. 목을 따서 거꾸로 해서 양푼에다가 피를 쫙 쏟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수한다는 것 자기의 죄를 정가시킨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지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표적이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표적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한 매임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표적이야. 자육해되는 표적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이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를 찬탈하지 못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범사에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은 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하여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구멍을 제공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이 막혀지는 거 아니에요. 깨끗함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마치 제사 드릴 때 정가시키는 것 같던 것.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께 정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은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희생재물에 정가시킨 사람은 자기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지방을 따로 세우고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리면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매임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롯의 처를 보십시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너무 죄악이 관용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은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불러서 소활성을 산 위에 있는 소활성을 향하여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처를 그곳을 빠져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어요. 죄사함을 받고 빠져나왔다 이거예요. 그러지만 미련이 있어요. 내 가족들을 어떻게 내 친척들 어떻게 됐나 우리 동네 사람들 어떻게 됐나 그냥 거기에 대한 미련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특징 아닙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발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해체되어야 돼요. 소금은 화학명이 뭡니까? NACL이에요. NACL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딱 붙으니까 결정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결정체가 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짜게 하지도 못해. 맛을 내지도 못해.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그냥 소금기둥밖에 안 돼.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 이것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해체되어야 돼요. 나트륨이 클로리드라고 하는 이러한 붙잡힘에서 빠져나와 용해해서 나트륨 이온이 되어서 우리 혈관 속에 있을 때에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야. 삼투압이 생기는 거야. 이게 빠져나와요. 만약에 나트륨이 없으면 혈압이 떨어져 죽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혈압을 내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용해되라. 세상 속에 클로리드와 이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의 내 삶에 대한 회안 때문에 그렇게 얽매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이 나트륨이 클로리드에서 해체나와야 세상에 짜게 하고 맛이 있는 거예요. 국에 들어가서 용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결정처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매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려면 죄와 허물의 문제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고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뭐예요? 새것이 됐다. 새것이 그걸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고백했어요. 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 부족했던 점들 생각나면 자꾸 이러한 낙심이 생기고 이럴 수가 그러나 그것은 이미 끝난 거야. 쟁기를 잡고 이제 간 사람은 뒤를 돌아다 보지 말아야 된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서 과감하게 해방돼. 애급을 돌아보지 말라. 둘째는 현재 위치 설정을 바로 하는 거야. 위치 설정. 현재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위치 설정. 중요한 거야.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아담아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끝났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생기는 것은 두려움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있을 수가 없어. 어디로 갔어요? 무화과나 부. 수풀 속에 들어가서 그 부끄러운 곳을 가리게. 옛날에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는데 자기 자아가 싹뜨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사라졌다. 여러분 사탄이가 뭐하던 사람이에요? 뭐하던 천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아닙니까? 그룹 천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이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러한 좋은 위치를 주셨는데 그만큼 위치에서 벗어난 건 왜 벗어났어요?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이거야.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독립적으로 한번 하나님 필요 없이 나도 내 삶을 좀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독립정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이것은 바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독립은 사람으로부터의 독립이야. 하나님은 절대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의 위치 설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 속에 마귀의 자녀로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였지만 이것이 사실은 세상의 뜻이야. 세상의 흐름이야. 마귀가 원하는 바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명예와 권세와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났잖아요.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왔다. 주님의 몸 된 교회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온 무리들이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위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바로 위치 설정을 바로 하면 두려움에서 자유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불안이 염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각색 질병과 마귀에 눌려서 멍해를 얻게 되고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다 이거야. 예수님 밖을 떠나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어디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바로 우리 교회는 꼭대기가 어디에? 하늘에 있다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말씀도 내려오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생수의 강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철철철철철철철 내려와서 내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현재 위치 설정을 바로 하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미래이죠. 미래 미래는 목표 설정 바른 목표 설정 저는 자라날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기 귀가 따갑도록 지금도 들려요. 관이야 너는 미래를 향하여 바라볼 때 너 목표 설정을 바로 해라. 봐라. 흉내가 궁사가 말이야 관역을 딱 바라보고 쏘는데 이것이 0.01mm도 만약에 조금만 틀려서 쏘게 되면 관역에는 몇십cm 몇m가 빈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선수들 그냥 바람이 부는데도 그냥 직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그걸 쏘면 그냥 10점에 탁탁탁 꽂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목표 설정을 바로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심에 깔아서 딱 바로 목표 설정 직관적으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으면 그냥 화살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쫙 꽂혀요. 심지어는 말이야 신궁이라고 하는 김순영 선수였나요? 거기에 그냥 카메라를 탁 들어버려요. 갑자기 딱 스톱 화면이 끝나버려요. 그 점도에 이러한 목표 설정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계속 목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게 귀찮아. 크게 그냥 힘들어서 그냥 왜 또 일어나 잔소리가 너무 많다. 왜 발을 붙잡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는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면 목표 설정이 바로 되지 않아. 그러면 영 힘들게 돼. 많이 고생하게 돼. 힘든 삶을 사. 그러면 지금부터 너가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돼. 학생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을 바로 교육하고 바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연습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쌓이다가 나중에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돼. 도가 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목표 설정이에요. 공부는 요령이에요. 요령. 머리도 좋다고 하면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무얼 하든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운동선수 군인 사격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목표 설정을 바로하고 실수하면 또 바로잡고 또 바로잡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주님이 주신 표 때를 향하여 분명히 목표 설정을 바로하고 계속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바라는 목표 설정은 미래에 대한 바른 설정이야.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목표 이게 영적인 실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점점점점 천국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누리고 이제는 완전히 올인하겠어. 올인 그곳에만 나는 올인하리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딴 데 한눈팔고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젊었을 때부터 좀 하나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 나이 들어서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웬만한 풍파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목표는 세상을 향한 목표야. 세상을 향한 우리가 이 두 갈래 방향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을 딛고 살지만은 그러나 목표 설정은 천성을 향하여.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그분이 주신 폐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관을 밟을 권세를 주였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 노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 설정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폐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목표 설정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마인드 컨트롤 무슨 최면하는 것처럼 내가 뭘 바라보고 뭘 꿈꾸고 하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대 샤만들의 정신 기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요새 시클이란 책도 나오고 그러죠.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성경전개 전혀 우상 승배에 속하는 겁니다. 신비주의에요. 그래서 모든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정신적인 기법 체면수리라든지 마인드 컨트롤 뇌 호흡 요기 타로점 점성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술이요. 그것은 의상승배야.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거짓된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된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을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바라는 것 실상이 무슨 꿈을 꾸어서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니다. 로마스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어떤 다른 것을 신념적으로 믿음은 그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방황케 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을 미역하는 것인 줄 믿음이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와 같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주시여 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그리하라. 하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표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는 걸 바라보자 뭐를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워했어. 두려워. 그래서 그 두려움이 생기자 어떻게 됐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에 바람이 불 때 세상에서 어떤 파도가 밀려오는 환경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니까 결국은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또 바라봤다. 이거야. 헤엄쳐서 그냥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펫대를 다시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걸 일으켜 세워줘서 같이 바다에 걸어서 배까지 무사히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걸 과거에 내가 범죄했던 이런 것들을 생각나고 바라볼 때 물에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크리스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죽어가는 모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권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 되고 죄에서 자유 되고 마귀의 멍해에서 자유 되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 되고 해방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 크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 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나를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주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불배매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들의 마귀의 독서에 물러 죽어가는 자들이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사함 받고 죽음의 독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바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하드립니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